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뭘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여론 놀이를 하는 그런 테마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게 OX거든요 자산의 토크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OX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가 됩니다 수익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은 사실 분기든 반기든 본인들의 어떤 패턴을 맞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꾸준히 계속 모아만 간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물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또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큰 변동성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대응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시아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솔라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좋게만 얘기하기에는 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솔라나의 움직임들을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그 로드맵으로 봐도 이 투자자들의 좀 가슴을 흥분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올해 나타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제2의 솔라나 이렇게 달고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과거에는 그냥 제2의 이더리움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솔라나가 주도하는 이 생태계 확장의 흐름들을 이더리움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솔라나가 확장을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들, 가령 병렬 처리와 관련해서도 세이 같은 경우 제2의 솔라나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 뭔가 솔라나가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달라진 위용들을 자랑하고 있고 뭔가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는 전망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솔라나는 여전히 위험한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토큰 배분할 때부터 워낙에 퍼블릭 세일이 워낙 적었고 여전히 기관들이 많은 물량들을 또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1년 만에 또 다운이 한번 됐습니다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다가 요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비투자 대표님이 보시는 솔라나가 좀 위험하다고 보이는 위험하다고 보인다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예전에 2022년에는 한 달에 10번도 다운된 적이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다운됐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번 다운됐고 그게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쳤다 그러는데 솔라나가 다운이 자주 되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 수수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빠르고 무작위 공격을 하는데 너무 쌉니다 수수료가 싸니까 한 몇만 원 가지고 공격을 몇십만 개 트랜섹션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바꿀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를 좀 올려버리면 무작위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지니까 뭐 한 번 공격하는데 이제 뭐 천만 원 이렇게 들으면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솔라나의 선택은 그게 아니고 아예 무작위 공격까지 카바할 수 있게 확장성을 더 늘려버리는 파이어댄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올리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파이어댄서가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지금 같은 다운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운됐을 때 솔라나 가격이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솔라나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다운돼도 오케이 베타 버전이니까 진짜는 파이어댄서와 함께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운이 너무 자주 이렇게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다운은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점프 트레이딩이에요 점프 트레이딩이 파이어댄서를 개발하는데 이 점프 트레이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비트코인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매도치는 기관이 점프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개발을 할 테고 기회만 된다면 그걸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지금 보여주는 이런 파이어댄서라든지 이런 출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실제 가치보다는 조금 더 뻥튀기를 해가면서 포장을 해서 적정 시기에 자기네들 또 수익실현을 빨리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댄서는 점프 트레이딩을 우리가 주시하고 가능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점프 트레이딩보다 한 타이밍에 우리가 미리 움직일 수 있다면 다른 말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분위기 봐서 조금 더 한 타이밍 빨리빨리 대응을 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 물량들이 대규모로 매도되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위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솔라나 자체가 기관들의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묵은 논쟁들인데 사실 이런 논쟁들이 의미가 크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솔라나가 지금 리플을 젖히고 바이낸스까지 젖히고 탑3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어떤 퍼포먼스들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시가총액 측면에서 추월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일시적인 추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월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이제 비투비 분야에서 좀 많은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발란체 프로젝트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다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4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트렌드라는 게 있고 내래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뭘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여론 놀이를 하는 그런 테마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게 아발란체거든요 자산의 토크나 자산의 토크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발란체하고 체인 링크인데 이 두 친구가 세트로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고 또 JP모근 같은 친구가 아발란체 기반에서 연결해가지고 오닉스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은행들한테 전화해서 야야 니들도 만들어 그래서 프라이벳 블록체인 다다다닥 만들어서 서로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해가면서 자기네들에게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앞으로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가니까 이 아발란체가 어 이거 레리 핑크가 홍보하는 프로젝트가 이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또 원래 그 목적이 토크나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델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록체인이 세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자산을 처리하는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하는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또 밸리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는 프로젝트 블록체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날리티라고 하는 어떤 트랜섹션이 마무리되는 시간은 지금 모든 현존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른 프로젝트는 아니다 내가 더 빨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아발란체 좀 긍정적으로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발란체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무조건 핑크빛은 아니기 때문에 테라폼 랩에서 아발란체를 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토크노믹스가 앞으로 워낙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유통되어야 될 그런 물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리티브를 보고 가자면 전체 사이클에서는 좀 미리 움직여서 좀 수익션을 한다면 토크노믹스 이런 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지금은 상승장에서는 뭐 10%가 유통되든 20%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빡 올라갔을 때 타고 나올 때는 좀 미리 얼른 나오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 희석된 물량들이 많으면 다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러티브적으로 어떤 게 가장 강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테마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인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RWA 분야 하면 지금 아발란체, 체인 잉크가 지금 꼽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도 약간은 더 담보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프로젝트이지만 지금 뭔가 어떤 핫한 어떤 움직임들은 조금 보여주지 못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 카르다노가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가 이제 좀 오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와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곤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세분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가격이 안 오르면 소용이 없죠 아니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그냥 논문 보고 이거는 검증된 기술이고 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개발을 하는데 약간은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런데 지난 사이클을 돌아보면 카르다노가 그냥 놀고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개발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상승장이 되면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카르노가 아직까지 가장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봐도 그런 개발들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개발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완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한 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찰스 오스킨슨이 지난주 영상에서 2024년은 가장 생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나는 가격 신경 안 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가격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 얘기는 아닌데 생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생산적이란 건 열심히 그동안 만들었던 게 뭔가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카르노가 나홀로 개발 마이웨이 이런 것들을 추가해 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폴카닷의 기술을 가져다가 파트너 체인이란 걸 만들어서 본인들도 레이어 제로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블록체인의 장점들을 가져다가 같이 쓸 수 있게 호환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무게를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파다노 같은 경우는 또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홀더들은 절대 안 팔아요 스테이킹되어 있는 물량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70%의 물량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뭔가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합세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2021년을 봤을 때 하드포크가 딱 발표되면 미친듯이 팍팍팍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포크 끝나면 쭉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드포크 막상 되면 또 세일더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말씀 주신 찰스오 스킨슨이 보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진도 보면 막 동굴 같은 데서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이상한 뭐 어떤 호숫가에서 사진 찍기도 하고 약간 뭔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는 현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생산적인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흐름들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레이어 원 프로젝트들을 좀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앱토스, 수이, 세이, 셀레스티아 이런 신흥도 레이어 원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원들은 아무래도 기존 레이어 원과는 또 기술적으로 뭔가 다른 국면으로 또 접근을 하면서 본인들마다의 어떤 저마다의 내러티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신흥 프로젝트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런 신흥 프로젝트들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오래된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신 레이어 원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질문 주신 신흥 코인과 구형 코인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저의 선택은 신흥 코인 구형 코인은 특히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알트코인이란 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해 주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건 없잖아요. 완성된 프로젝트도 있긴 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코인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생태계를 구출을 하겠다. 백서를 써놓고 개발하는 코인들은 대부분 아직도 개발 중인데 구형 코인들은 예전에는 그런 약속이 통했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구형 코인들은. 네가 4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그때 한 거 그걸 일단 보여줘야지 그 다음 약속이 맥힐 거 아니야. 근데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적이지가 않죠 사람들이. 허점을 찾기도 하고 어 이거 저 생각보다 느린데 그때 이렇게 된다 그러더니 이게 약간 모자란데 이렇게 되는데 약속은 그냥 귀에 달콤한 약속만 해주면 우리는 제2의 솔라나 이러면 어 그래 솔라나야 하고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이런 자산의 토콘화가 좋대는데 우리도 그걸 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어 그래 가슴이 설렙니다. 약속은 쉽게 해줄 수가 있다. 투자자들은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 허튼 약속 말고 지금의 내레티브에 맞는 그럴싸한 그럴싸한 약속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팀을 만들고 그런 팀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백커가 돈을 대주고 그러면 투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지금 조합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 구형코인들 중에서도 메이저급도 있고 그러잖아요. 2017년에 2017년 말에 알트코인이 최고점 찍었습니다. 2018년 초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때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 중에서 2021년에 전고를 뚫었던 코인이 몇 개나 될까? 2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고도 못 뚫고 주저앉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올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전고를 뚫고 떡상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고 굉장히 미주수고 쉽지 않다. 이번에도 분명 100개 중에 잘해야 20개, 30개 이렇게 될 텐데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코인인가? 그럴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나? 이게 중요한데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뭘 하는 코인인지도 모르고 이 코인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어쩌면 제가 매도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용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뭔가 다른 제 나름으로 반박을 좀 하려고 해도 저와 관점이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제 스터디에서도 신흥코인들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여지는 퍼포먼스도 이미 신흥코인들이 훨씬 더 50위권 내에서도 최상위 20개 정도를 제외하면 더 많은 퍼포먼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오래된 코인들은 워낙에 여러 매물대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오르면 자꾸 파세요. 팔고 더 좋은 것도 갈아타고 싶으시니까 팔고 신흥코인으로 자꾸 이제 가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것들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어떤 내러티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문기관 보고서에서 올해 주목받을 섹터로 AI 게임, 딥핀, 디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RAAS 리스테이킹, 굉장히 많이 RWA도 있고 회자가 되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최근에 펌핑들이 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 중에서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특히 더 이 섹터는 더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섹터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일단은 자산의 토크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 토크나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다 일단. 레리핑크가 영업을 해주니까 조금 기대보다 뭘 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자산의 토크나라는 게 내년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지속적인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해주신 AI 같은 게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도 해보고 들어가서 번역을 해준다는 AI가 있으면 가서 직접 입력을 해보면 별로. 이미지를 처리해주는 거 해보면 포토샵에서 해주는 거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아 아직은 그냥 약속일 뿐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달콤한 약속이다 이건.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도 완성도가 떨어지겠지만 뭐랑 비슷하냐면 2021년에 메타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NFT를 발행하고 이런 새로운 상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야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미래네. 그리고 막 돈 꺼내서 막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요즘 엔비디아 같은 그런 AI 관련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뜨잖아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오픈 AI가 나오면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에. 갑자기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AI는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벌써 현실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AI는 굉장히 중요한데 AI 중에서도 그러면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핀. D핀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약속은 좋다. D핀이라면 실제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니까 지도라든지 전화 네트워크 그런 것들. 하지만 완성도는 떨어지면 약속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게임. 게임은 좋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든 말든. 게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게임이 옛날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막 누르던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제 함께 우리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게임도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임에 한 번 괜찮겠다. 혹시 그 핸드폰 게임 중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게임 중에 마비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서 한 지난 3일을 해봤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복사판이에요. 껍데기만 바꿔서 내놨는데 다만 웹3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500% 상승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아니 새로운 뭔가 개발해서 사람들의 막 슈퍼스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게임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돈 안 줘도 내가 돈 내고서라도 할 수 있는 마치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뜨고 있는 마비아는 10년 전 게임을 복사해서 만든 게임인데 대박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살짝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참 안타깝다. 이게 좀 슈퍼 게임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떡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의 재활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게임의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10년 전 게임에다가 사람들이 돈 넣어서 아이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 샀다가 나중에 못 팔 수 있으니까 그 게임 안에서는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태계가 웹3로 만들어져서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도 내가 산 아이템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돈 내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게임 자체가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무게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게임의 미래인데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모든 게임들이 함께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 슈퍼 게임만 나온다면 게임 산업은 폭발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마비아 게임을 통해서 10년 전 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포장만 바꿔서 내놨는데 성장하네? 웹3로? 그러면 게임에 좀 투자를 해봐도 쉽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돈 좀 내면 껍데기 바꿔주는 거. 이 마비아라는 게임이 이뮤트블 기반에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자면 게임 이거 500% 상승한 게임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런 게임을 또 제2의 마비아를 만들 수 있고 제3의 마비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 관련은 그런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